가자, 밥 먹으러 가자. 이야. 이거 또 이거. 쭉 앉아요, 쭉 앉아요. 아, 맛있겠다, 이거. 아, 미치겠다, 진짜. 아, 감사하모니카. 감사하모니카. 일단 스테이크 한쪽 해야지. 음악중심 대기실에서 스테이크를 써네. 파스타 구성 장난 아니에요. 아니, 근데 이거 스테이크 진짜 맛있다. 아, 너무 맛있어. 아, 너무 맛있어. 립도 맛있지? 립 하나만 잘라줄래? 와, 고기가 입에서 그냥 사라지네. 이게 우리가 사먹을 하고 나서 이렇게 또 먹으니까. 많이 편해요. 그러니까 더 편하죠. 잘 들어가지. 맞아, 맞아. 이거 사실은 녹화하기 전이나 생방전이었으면 이렇게 안 들어가요. 안 먹었죠.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. 아, 진짜 맛있다, 근데. 녹화 가겠습니다. 음악 갈게요, 음악. 스타트. 안녕하세요. 쇼화 중심. 찬이. 리프. 예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실례합니다. 저희 인터뷰 하러 가야 됩니다. 이리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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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들고, 마이크 들고. 마이크 들고, 마이크 들고. 하나, 둘, 셋. 알라버렸어. 에비스지 원어비입니다. 야호. 알라버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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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 너무 굳지 마. 네. 파이팅. 웃읍시다. 약간 풀고, 표정. 와, 뭐라고 긴장되죠, 이게. 데뷔와 동시에 음원 차트 지붕킥. 가요계 정상에서 유야호를 외칠 MSG WANNUBE를 만나볼까요, 어서 오세요. 하나, 둘, 셋. 바람하셨어! MSG 워너비입니다, 유예호! MSG 워너비입니다, 유예호! 두 팀의 매력이 확 다른 것 같은데요. 반전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? 저희 MOM은요, 색깔이 다른 네 명의 목소리가 한 무대에서 어떻게 합쳐질지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. 깔끔하다! 정상 동기는 중창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기대해 주세요. 네, 그럼 전 세계 소금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MSG 워너비의 데뷔 무대, 얼른 확인해 볼까요? 준비 많이 하셨죠? 네! 준비 많이 하셨죠? 네,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. 모두 잠시 후에 꼭 확인해 주세요. 모두! 안녕하세요! 컴온, 컴온!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끝났다. 잘하자. 연습 많이 했다. 그럼요. 방에서 볼게. 아, 진짜. 뭐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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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? 와. 고팁인데? 야, 이거 뭐야? 뭐야, 이거? 이거 갑자기 방이. 뭐야? MSG 워너비의 소금길만 걷자. 야, 이거 아까 내려갈 때 없으셨잖아. 이거는 동이 형이 그린 그림이다. 와, 이걸 언제 세팅하셨대? 뭐야? 오늘도 물어줘요. 이거? 와, 이거 뭐예요? 다행히 해! 사장님, 뭘 또 이걸 준비를. 저, 뭐 하나씩 조금밖에. 소금이에요, 소금. 오오오오. 멋있다. 우와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쓴 글씨와 더불어서 컵을. 각자 이름이 다 달라요. 그렇죠, 그렇죠. 아, 우리 기석이. 고생 많으세요.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. 없는 거죠. 감사합니다, 형님.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. 나온다. 나온다. 다행이지, 저거 봐야지. 나온다. 나온다, 나온다. 나온다. 되게 떨린다. 볼테가 더 떨린다. 나 긴장한 거 봐. 아, 타이니 귀여워. 시작이 좋아요. 왜 이렇게 눈을 똑바로 떴어요, 형님. 소리 너무 잘. 나 긴장한 그 발걸이 네 곁을 맴도는데. 오늘도 그리고 그리워하다. 애써 참았던 눈물이 흘러. 가장 멀린 상황. 반납 보다 또 소리쳐. 월드컵 보냐, 월드컵. 월드컵 보는 것 같아.